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또 형, 다음 척으로 이런 얘기 해요. 아니 그렇죠. 그렇죠. 다음 척에 저의 대장. 그리고 앨범 작업도 도와주셔서요. 아까 처음에 들으신 비바 청춘도 맞아요. 형보 형님이 주셨습니다. 원래 가사 좀 불러주세요. 역시 원래는요. 비바 청춘을. 아 맞아요. 그 비바 청춘이 원래 처음에 가사가 붙기 전에 이제 가이드로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기억에 나빠가지고 재밌게 하세요. 팝송인데요 여러분. 팝송이었어요. 맞아요. 한 절씩 되면 원래 지금. 들어오죠. 들어오죠. 원래는. 꽤 오래됐으니까. 결혼만 변하나. 원래는 이 들었어요. You. 아 뭐였지? You feel such a cry. I want you to cry. 그래요. 원래는 뒤에도 뭐. 바람이 운다 운다 운다. You can you can. If you can see. You see me. Everybody want me cry. 원래 얘가 뭔가. cry가 너무 슬픈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저는 핸드폰 배터리가. 형님 그 가입한 곡이라고. 시미 시미. 네네. 진짜로. 제가 이미. 아 너무 좋더라고요. 오닝폴이 약간. 시미죠. 네. 시미 너무 좋고. 저희 이렇게 작업할 때 진짜. 최근에 같이 작업했던 친구들 중에서. 가장 유쾌하고 재미있게. 가방하는. 그런 친구들이. 세호님 준비 잘하고 있으니까. 네네. 다음 주부터 만나서 재미있게 노력하도록 하고. 네. 오늘 이제 나머지 곡들. 들려주셔야죠. 네네. 오늘 너무 반갑고 즐거웠고요. 나머지 곡들. 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냄새가 잘 quen 제거예요. 여러분. ذ